아 진짜로 얘기하는 거야? 봐봐 봐봐 오징어를 지금 서해 개뻔해서 잡았다고? 어 여기 잡았잖아 말이 돼? 말도 안 돼 무슨 오징어를 서해 개뻔해서 잡아 죽기 싫어 죽기 싫어 지금 이보 씨가 손으로 오징어를 잡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런 주작은 진짜 갈 때까지 가고 있어요 이러다가 아 네 진짜 그놈의 주작은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지 여러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뭐 오징어는 이거 어떤 오징어 같아요? 약간 차가워요 아니면? 오징어 차가워요 되게 차가워요 냉동 오징어를 가지고 어디서 니 잡숫자식 사와가지고 네 넣어보겠습니다 마늘을 넣어서 마늘 기름을 쭉 우려야 돼 그렇지 마늘 기름을 우려야 돼 어 통마늘을 넣어야 돼 마늘 아 일단 마늘 양파 와 미더덕 그 다음에 풋고추 쫙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꼬져나왔어 이거 와 와 미더덕이 들어 미더덕이 들어가면 또 이제 바다 맛이 확 나겠죠 그치 있어서 바나분도 바나분도 어 아 잠시만요 책이 뭐예요 그거 책이요 네 그거 왜 가져온 거예요 아니 누가 봐도 지금 베트남 사람처럼 생겼네 베트콩 네 아이고 갑자기 베트남어 첫 걸음은 왜요 아 원래 제가 국내에 여행하기 전에 네 베트남에 가서 유튜브를 해볼 생각으로 네 베트남어 공부를 해볼 생각으로 제가 샀었어요 어 베트남 국내로 마음을 바꿔서 아 베트남에서도 이게 먹칠까 아니 한국에서도 잘 안되네 하하하하 왜 외국까지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하길 잘했어 네 하면서 우리 또 미키라 베트남은 이제 예를 들면 동남아에서 먹히는 건 한국 한류 한류 한류가 먹히는 거지 지금 이거는 영유인데 지금 영유성은 10도엠 정도가 가가지고 이게 먹히냐 이거죠 지금 그렇죠 사살나도 약하게 놨어 지금 네 이게 그리 이쁘다 야 이게 그러니까 와 그게 그게 내가 직접 잡은 서에서 맨손으로 잡은 와 와 와 손 치워봐봐요 와 와 내가 원했던게 이런 그림이에요 진짜로 이런 그림이 나와줘야돼 와 또 이거 웅도에서 캠핑을 하고 있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아우 이거를 해산물 짜파구리로 해가지고 네 삼산 삼산 짜파구리 어 딱 하면 죽여줄거 같아 네 와 이 기름소리가 왜이렇게 좋을까 우리 안에 그 다시마 있잖아 다시마 네 그거는 여기 튀겨가지고 부각으로 해먹을까 다시마 부각 그래 뭐든 소리야 어 형 다시마는 왜 안넣어요 국물 딱 다시마? 네 다시마는 국물을 우린다고 나 네 와 정말 성의없네 에이 야 또 개미같이 비벼할 때는 야 성의있게 할거야 아이 그러니까 아 아무나뿐만이 아니라 뭐 참치액젓을 집어넣는다 참치액젓 내 영상 봤어? 확실히 네 이게 다르네 왜왜왜 나는 최대한 기름 아낄려고 하고 네 둘은 아낌없이 기름을 많이 붓네 그게 확실히 덩치가 있는 사람들은 그게 있나봐 난 최대한 기름 빼고 담백하게 먹으려고 하는데 둘은 식용유가 뭐 올리브유가 뭐 아무데로 하더라고 이쁘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쁘게 나오려고 자 모래 안들어가게 모래 안들어가게 네 모래 안들어가게 네 아니 손으로 괜찮아 괜찮아 이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래야 해요 아 뜨거워 야 잠깐이 없나? 아니 그 뜨거운 걸 아니 그 뜨거운 걸 손으로 또 할라 뜨거워 지금 나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너무 불었어 너무 불었어 지금 야 말이 너무 많았어 어 괜찮애 뱃살이 들어가면 다 똑같아 야 우동살이가 됐네 지금 또 어떤 요리를 잘해요? 저는 이제 여성들을 좀 요리 와 여성 요리 야 기가 막힌다 부어시는 어떤 요리자래요? 액션 저 해물탕을 잘 끓입니다 아 아 여성요 아 난 여자랑은 관계가 없으니까 어 이보시 사랑하는 여자가 누구죠? 네 와이프입니다 아 아 네 와이프입니다 아 아 요거 편집 안하고 꼭 내보낼게요 네 Jeff 와이프 널러 진짜 와이프 이 자랑하겠지 아 세상에서 목숨 가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의 와이프 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에 하하하하 아 왜 Sergio 왜 아 저거 무너진거야? 왜 이렇게 웃기지? 요리를 개그적으로 표현하긴 했지만 여성의 마음을 얻으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? 솔직히 말하면 잘생기는게 최고죠 잘생긴 외모가 그게 떠오르잖아요 최고의 유머는 외모다 박보금씨가 짤이 돋는데 물 맛있다 이랬는데도 옆에 소녀시대 유아씨가 깔깔 뒤집어지고 얼굴만 봐도 빵빵 터지고 물이 진짜 맛있었을까요? 야 니가 물이 맛있다며 봐봐 난 진짜 내가 일급수 물을 먹었어 아니지 우리가 물 맛있다 해가 터질거면 발 담그는거 그정도 가져야지 사람들이 웃는거지 그 물에다가 발을 넣어야 터지는거지 박보금씨처럼 그렇게해서는 최고의 유머랑 최고의 요리는 그냥 얼굴 잘생긴게 최고지 않나? 니키씨는 잘생겼어요 어때요? 저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 저희 어머니도 좀 이쁘시고 제 동생도 인스타에서 이쁘다는 말이 많아요 저희 아버지도 얼굴이 눈이 크거든요 잘생겼는데 어머니가 얘기하시더라구요 나는 사람들이 얼굴 잘 못생겼잖아요 못생긴건 아니야 못생겼는데 그 어머니가 얘기해주더라구요 우리 광수는 우리 수야는 우리 수야 가졌을때 그 너가 아빠가 애를 많이 미기가지고 밥상도 몇번 뒤집어 엎고 이래가지고 임신했을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대요 그 스트레스가 이제 얼굴로 갔다 이쪽으로 많이 가가지고 이제 뜯어보면 얼굴 나쁘지 않아 근데 근데 뜯을 수가 없으니까 얼굴을 뜯어보면 괜찮은데 끝에 뜯었으면 이거 이거 꼭 찍어야 된다 이거 나온다 야 이야 말씀 끝나는 순간 이렇게... 이복동 작품 우리는 또 제가 잘합니다 publisher是我 이렇게 늦게여 llama 오 좋다. 기가 막히다. 인자덕이 있어서 확실히. 진짜 거짓말이야. 나 침 나오네. 나 태어나서 짜파구리라는 걸 처먹어보네. 그 모자로 다 가려요, 형. 모자로 다 가려. 짜파구리랑 또 느낌이 다르죠? 달라 달라. 와, 괜찮네. 진짜 처음 먹어보는데. 미소가 없네? 여기 있네. 와. 빠라래. 오. 해물 맛이 확 나네. 맞죠? 어. 진짜 돈 주고 사먹는 느낌이야. 본인 또 직접 잡았으니까 얼마나 더 맛있겠어요? 아, 힘들게 잡았던 건데. 왜? 이러고 성당 가서 미... 손까지 씹어야지 웃긴 거 아니에요?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야 돼 또 MC 하려고 그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내가 어떻게 해줘야 돼? 똥으로 뜯어 중간중간 치웠으니까 망정이지 아니 치웠으니까 망정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왜 또 구독자들이 혹시 우리가 먹고 갔는데 안 치우고 갔다고 이렇게 뭐 그런 댓글 달까 봐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? 아니요요요요 그런 거 얘기한 적 있어요? 아니 솔직히 광채 형 그런 거 얘기 부호 형이 했어 안 했어요? 우리가 깔끔하게 치우는 것도 찍어야 된다 그 얘기 했지 방송을 무조건 의식을 해서 모든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하나하나에 다 민감하게 반응하더라고 지금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데 하나하나 조심해 특히 여자 조심해야 되고 여자 조심해야 되는 게 어차피 너는 와이프가 있잖아 상관없잖아 그 다음에 이런 정리 뭐 이런 거 서로 이미지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? 와이프요 와이프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저게 왜 웃기지? 아니 표정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표정인 거 점점 정리가 다 되어갑니다 지금 깔끔해졌습니다 깔끔히 이거를 우리가 폈는데 정작 사용은 안 했어요 한번도 못 했어 지금 왜 한 거야 이거 왜 핀 거예요 도대체 일단은 영상으로 최대한 예쁘게 나오려고 했는데 정작 이거 쓴 거는 아예 없어 여기서 뭐라도 해야 되는데 퍼포먼스를 근데 바람이 또 이게 섬이다보니까 많이 불어가지고 야 섬 진짜 뚱발을 왜 넣은거야? 뚱발을 왜 넣었냐고 통과 우리 또 뭐 하다못해 게딱끼라도 다 먹으려고 낫지 저기 봐봐 저기 저기다 논거랑 여기다 논거랑 똑같잖아 물 다 빠져가지고 아예 그냥 싹 다 빠져? 물이 조지럽고 빠지네 근데 여기서 솔직히 네가 가야 웃겨 아니 안 웃겨도 돼 내가 가도 되거든? 아 나 많이 웃겼어 아니 오징어 그거 주장하면서 많이 웃겼잖아 많이 웃겼어 아? 저 그럼 인정하신 거예요? 주장한 거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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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장한 거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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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오징어고 주장한 거 인정하신 거 아니 오징어는 내가 왜 잡았지 하하하하하하 물 지금 빠져서는 오징어 못 잡을 것 같은데 하하하하 아 신발은 벗고 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기 힘이 있는데 뭐 잡혀있는거 아니야 진짜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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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우리 두부야 왜왜왜왜 찍어서 뭐해줘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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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웃기지도 않고 뭐야 뭐야 삼겹살 잡았다고 그러면 안에 미끼로 삼겹살 넣었는데 응 응 물이 좀 든다고 근데 저기서 한번 또 형 같았으면 어때요? 넘어졌어요? 사람 넘어졌지 넘어지고 다시 일어났다고 또 넘어지고 오 그런 그림이 와야되는데 너무 정직하잖아 지금 저게 나오고 야 그냥 이 불량 떼가지고 저 형은 TV에다 줘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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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아 개미할게 TV? 어 아 쌩고생했네 야 형 아까 삼겹살 때 나 엄청 우분거 알죠?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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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거 땜 무섭다고? 예 아유 그럼 제 친구는 어디서 나오니까 누가 무섭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도와주십시오 Ờ 어떻게… 우선 이날 어떤 inflamm 101 explosion 피 저 트레이 Explos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